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외로움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깊은 외로움 보면 다 아는 거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막내인데 인간치고 못 당했죠 그래서 아들 불러오라고 할 때도 아들 속에 카운팅해 주지도 않고 또 막내가 양치기다 그럴 때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맹수에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종놈들에게나 시키는 일이거든요 가장 험한 일 그러니까 아들 대접 안 해줬다 그런 얘기고요 또 골리아과 싸울 때 형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거 꼭 종놈에게 노에게 하는 얘기 같잖아요 너 노예 주제에 양들은 버려두고 어디 왔어 이런 느낌이냐 형제인데 그리고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구경하러 왔다 이 정도는 형제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대가 있었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외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사울이 장인인데 장인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 친구인 요나단 하여튼 다윗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헤어져요 이렇게 좀 의지할 만하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 영재 디도자 멘토인데 사무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와요 군대에 끌고 가자 정상적인 생각 아니거든요 갑자기 돌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부하들 배신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글락 사건을 알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차자식 끌고 가니까 돌로 쳐 죽이자 이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 다윗은 언제나 외롭고 믿지 못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친이대 있죠 친이대 왕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아 8장 18절을 보니까 그레스 사람 그레스는 크레타 섬이고 블레스 사람 블레스 사람 외국인 용병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동족을 잘 못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만큼 외로웠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나는 가족으로부터도 관계가 끊어졌고 친구도 없고 일할 때마다 이렇게 다 외로워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맨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보다 더 하겠어요 다윗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허용하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시키면 좋은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니까요 내가 고난이 많고 외로움이 있고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철저히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이 외로움 가운데 외쳤던 게 27장이잖아요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더 의지하죠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자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10절 같은데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햇빛이 내리쳐도 진흙하고 얼음하고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진흙은 굳어져버리고 얼음은 녹는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게 태칸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한데 다윗과 다윈 다윗과 다윈이 달라요 다 어려움 겪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살폈잖아요 다윗을 어려움 당하니까 신뢰했고 주님을 다윗은 저항했어요 다윈이 진화론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랬던 일 중에 하나가 딸 애니라고 있었거든요 애니라고 있었는데 10살 때 갑자기 죽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그래서 생명체는 하나님이 보살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응하는 거다 이게 종의 멸종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죠 이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생명을 건져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반기 원래 다윈이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라고요 이게 확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지도 편할 리가 있나 73세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온갖 병 다 걸렸습니다 위장병 위장병은 신경 쓰는 사람이 걸리는 거거든요 위장병, 구토, 히스테리 심장이 뛰는 거래요 이게 설명이 웃기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병이래요 우리는 심장 안 뛰나? 심장이 뛰는 심계항진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상하게 뛰는가 보죠 심장이 팡팡 뛰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피부질환 피부 상태도 안 좋고 불면증 나중에 결국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13세 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똑같은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나는 다윈이 아니라 다윈의 방법은 저항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등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등집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등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더 심해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를 등지면 안 된다고요 그건 그냥 뇌리 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을 등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등지면 안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누굴 힘들어서 멀리해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거리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서운함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인강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할 것도 똑같아요 더 빨리 가야 되겠죠 오늘도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느냐 굳이 말한다면 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쓰실 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왜 이렇게 끈을 놓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해요 하나님과 결속된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기예요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너무 관계가 좋기만 하면 거기 가서 놀라 그러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가정도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가정 모임이에요 가정 모임 많다 그러는 집들이 있죠 좋은 가정도 아니에요 그거 별로 화목하다 못해 가정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소모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해야 된대요 그 말이 나와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렇죠 난리를 치면 그게 불순정이죠 적당히들 해야 돼요 적당히들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때 그 가족을 사용하시죠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끊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오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뭐였죠 맡겨진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일하는 거 일 그래서 외로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일할 때는 싱싱했어요 그렇죠? 사명 맡을 때는 싱싱했고 상태 안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낮잠 자다가 바스바고 범죄하고 그랬다면서요 여러분 쉬는 게 쉬임이 쉽습니까? 일이 쉽습니까? 웃기는 얘기인가요? 쉰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자동으로 쉬어지든가요 우리 연휴이잖아요 연휴 다음 주도 연휴던데 설 연휴 그러면 한 4일 이렇게 놀잖아요 5일인가요? 쭉 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먹고 그러면 이번 연휴 5일인데 5일 마지막 날에 싱싱해지든가요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에서는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다 파김치가 되어 있고 상태 제일 안 좋아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배는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설교 시간이 졸고 상태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 충전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고 난 다음에 번아웃 증상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한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쉼도 배워야 되는데 쉼이란 게 뭐냐 사실은 일이나 쉼이나 이게 비슷한 건데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것만 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필살기 그게 쉼이에요 이거는 일한 사람이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교 갔다 오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쉼이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갔다 와도 싱싱하잖아요 대만 성교도 갔다 오면 되게 벅찬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보면 오히려 성교 갔다 온 사람이 더 싱싱해요 얼굴이 안 갔다 오는 사람들 물론 생업이 바빴겠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집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쉼을 잘 쉬는 사람 또는 일이 쉼인가 거의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라는 분 있죠 할아버지인데 돈 많은 할아버지가 되게 소박하게 살아요 집도 조그만 집에 살고 돈은 썩어지게 많은데 그러니까 행복해 보여요 이분은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워런 버핏이 우쿠렐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 우리에게도 우쿠렐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아줌마들 쭉 나와서 하는데 하는 분은 재밌는가 봐 들을 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우쿠렐레가 사실 기타가 더 좋잖아요 듣기가 저만 그런가 우쿠렐레 하는 사람은 재밌는가 쉬운가 봐요 워런 버핏이 우쿠렐레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나와요 한번 찾아보라고 자기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짜증이 나 되게 못해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자기가 주임을 얻는 방법이 뭐냐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쿠렐레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래요 내가 반복해서 한 다섯 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위로가 되나 본인은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고등래퍼라고 그러죠 18살의 김하훈이라고 랩하는 장제 있지 않습니까 안녕 날 소개하지 내 이름은 김하훈 하면서 딱 아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어저께 연습을 몇 번 했더니 안 돼요 도대체 그런데 이 친구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공부 아닌 공부를 즐기고 있대요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대요 자기는 이제까지 배운 게 이거였대요 노페인 노게인 그러니까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소득도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노페인 노게인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고통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김하훈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공부 아닌 공부 공부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나 다윗이 생각나던데요 다윗이 양시는 게 그게 노동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죠 그렇죠 즐거움이었죠 거기서 그냥 깊이 들어가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갔을 때 성교가 노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가면 성교하면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가면 다 즐겁죠 이번에도 어떤 형제가 얘기를 나누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팀이 다 행복해지더라고 한 명 더 배로 자꾸 행복함을 느끼고 얼굴에서 다이돌핀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도 이거 빨리 빨리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하는 중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우리 친구라면 예배하고 성교하고 다윗이 양만 쳤나요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죠 외로움 가운데서 일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또 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개명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 사랑하라인데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묵묵뚫어진 건데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영화를 찍잖아요 여러분이 영화 배우고 가니까 영화를 안 찍겠지만 영화를 찍으면 영화 주인공이 영화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언제 볼까요? 찍을 때는 못 봐요 영화 찍을 때 자기를 어떻게 봐요? 영화 다 찍고 난 다음에 시사회 때 보겠죠 다 찍고 난 다음에 시사회 때 시사회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죠? 주인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객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으로 막 뛸 때는 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시사회 때 관객으로 보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관객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러는데 프로젝션 투사하는 건데 그러면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니까 고난이 남아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고난은 더 많은 게 보이고요 이거 남아 있는 고난이 아니구나 좋은 것도 많네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남아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내린 결론은 인생은 다 이렇게 출렁대는구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출렁대는 인생이지 고난 없는 사람이 없구나 문제 있는 한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내려요 감사와 우리 교회 언어제도 온도가 있듯이 교회 온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따뜻한 교회가 될 때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치가 낮아져요 기대치가 팍 낮아져가지고 이건 비전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거에 만족하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60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영원의 햇빛 예수여 3재를 보니까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복이냐 하면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이게 아니고 잠 깰 때 눈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이렇게만 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족 안 할 리가 없겠죠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빚단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제가 볼 때 워런 퍼핏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크렐레 그 거지같이 치면서 자기 돈과 자기 상황 묵상한다고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돈 날리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채워지는 거죠 충만이 지금도 외롭다고 난리치고 빈팩 끼치지 말고요 그냥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맡겨진 사명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교 또 있잖아요 제주 성교도 있고 베트남 성교도 있고 또 기도회도 있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나를 객관적으로 시사회 때 주인공이 자기를 보듯이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 힘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하는 어려움 같은 게 이게 우스워져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때 한번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면 10회 27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대적이 나를 둘러 진신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은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성경 외우기가 쉬워진다고 이거 꼭 외울 것도 없어요 그게 내 심정이거든 성경이 왜 안 외워지냐 하면 내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얘기하니까 힘들어지는데 이 대사가 다 내 대사가 돼버린다고요 내 대사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냥 박히는 거예요 가슴에 어떤 사람들 성경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막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게 자기 가슴에 박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대사할 때는 어색해요 자기 대사일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고백이 자기 대사가 되는 축복이 많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